김기춘 씨가 예전에 나왔죠. 나와서 그 메모장에 봤을 때입니다. 메모가 돼 있는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대통령 3명 정도를 보잖아요. 실장으로서 있잖아요. 들어봤을 때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한 건데 그분의 마인드가 우리 국민 정세에 굉장히 흥량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배고프게 해야 된다. 별로는 라면 먹어야 되고 바쁘게 해야 된다. 제가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이었으니까 특히 관련될 수가 없었죠. 관심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아홉시 뉴스에 나오는 걸 슬쩍슬쩍 걷는 정도 신문을 보는 정도였고 그게 판단하지는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특표지 않습니까? 끝으로 모든 대통령님들이 당선됐는데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현행 정치가 그래요. 국민의 보관심을 배고프게 만들어야 되고 시간적 이유가 없어야 되고 보관연청이 안 되는 거죠.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자기 비리가 나오니까 성장도 시계 방식으로 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하나 조각조각 모자이크를 해보면 정치의 선언이 있는 이렇게 오는 이유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한 사람이라고 좀 알고 껴있어야겠다. 국민이 껴있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민주당도 지금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막상 중도 지지자들을 만났고 설득을 한다고 했을 때 설득이 잘 안 돼.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껴있는 민주시민들이 쉽게 전달하고 요약해서 어떤 팩트같은 보도가 되면 그 보도를 요약 정리해서 잘 전달하시겠다고요. 이런 기관, 이걸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순전자 보라고 이런 생각이 하게 되기까지가 그 과정에 있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발풍도 팔고 했는데 막상 중도들은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안 합니다. 옛날에 된 모습처럼. 그리고 껴있는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민주당에서 좀 부르면서 당원들한테 자주 전달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노력이 필요하겠다. 각자 찾아서. 네.